팩스트 오늘은 복해 양족존이라는 깊은 법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불교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로 복과 지혜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복해 양족존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며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제시합니다. 1. 복과 지혜의 의미 복은 물질적, 정신적 안락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번영을 가져오는 요소입니다. 복은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과 성공을 가져다주며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의 행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는 지혜를 의미하며 깊은 통찰력과 올바른 이해를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올바른 길을 찾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 복과 지혜의 조화 복해 양족존은 복과 지혜가 상호부안적으로 작용하며 두 가지가 완전하게 결합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히 복을 추구하거나 지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복의 중요성 복은 우리의 삶에서 안전과 행복을 제공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며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합니다. 복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기초를 다지게 합니다. 폐의의 중요성 지혜는 우리가 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며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지혜는 복을 지속가능하고 의미있게 만드는 열쇌입니다. 3. 복과 지혜의 완전한 존재 복의 양족조는 복과 지혜가 완벽하게 결합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복과 지혜를 따로따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복을 쌓기 위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지혜를 쌓기 위해 깊은 학문과 명상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의 중요성 복과 지혜는 함께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 둘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격의 모델 복의 양족조는 완전한 인격의 모델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합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갖춘 존재는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모두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신앙생활의 가치 복의 양족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균형잡힌 삶 복과 지혜를 모두 갖추는 삶은 균형잡힌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정신적 행복을 모두 추구하며 지혜를 통해 그 행복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목표, 신앙의 길을 걸으며 우리는 복과 지혜를 모두 갖춘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영향 복과 지혜를 함께 갖춘 사람은 자신의 삶을 넘어서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복과 지혜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의 양족조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갖춘 존재로서 우리는 보다 풍요롭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며 타인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신앙의 길을 더욱 깊이 걸어가시길 기원합니다.